부동산 시장이 안 좋은데 이런 이야기들은 너무 많이 들어서 알고 있을 거예요. 이렇게 부정적인 생각들로 가득 차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사에 이런 기사들이 조금씩 나오고 있어요. 1월 서울 아파트 거래량 7개월 만에 청권 회복 이게 2023년 2월 13일 따뜻따뜻한 기사죠. 청권을 회복했어요. 어? 이거 뭐지? 거래량이 회복하게 된다며? 가격이 오른다고 하던데? 이런 이야기 분명히 들어보신 적 있을 거예요. 자 다음 기사를 볼게요. 석 달 만에 거래량 2배 오 뭐야 거래량 이렇게 많이 늘었어? 그리고 서울 아파트 금매 사라진다. 분명히 지금 내 집만은 하려고 기다렸던 분들이 있을 텐데 금매가 사라진다. 어? 이거 뭐지? 이런 생각이 분명 드실 거예요. 분명 나는 내 집 좀 더 내리면 좀 더 가격이 하락하게 되면 분명 하락이라서 나는 더 기다리려고 했는데 기회가 오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벌써부터 사라진다? 여기에 대해서 물음표를 하나 띄우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금매 소진되며 거래량이 늘었다. 변곡점 맞은 부동산 시장.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고민이 될 거예요. 뭐지? 내가 계속해서 이어질 거라고 생각했던 흐름이랑 패턴이랑 다른데? 이거 어떻게 행동하지? 이런 생각들, 이런 고민들을 계속해서 하실 수밖에 없을 겁니다. 이럴 때 제가 좀 도움을 드려야죠. 가격은 계속 떨어지고 있다는데 거래량이 두 배라는데 뭐지? 이제 이 고민들 제가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진짜 정말 알아야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드리도록 할게요. 매매 가격과 거래량과의 상관관계를 아시는 게 중요해요. 제가 2006년도부터 지금까지 서울 아파트 매매 거래량과 서울 아파트의 매매 지수를 가져왔습니다. 여기서 더 좀 파고 들어가셔야 돼요. 가격이 올랐던 시점에서 매매 거래량은 어땠는지 가격이 주춤했을 때 매매 거래량은 어땠는지 그럼 지금까지 거래량이 평균은 얼마인지 이런 부분들을 알고 어느 정도의 수치가 있을 때 시장에서 반응을 한다. 이런 부분들을 알고 가시며 거래량이 는다 줄어든다에 대한 기사를 봤을 때 훨씬 더 아 이 정도 거래량? 아 그냥 넘어가도 되네. 이 정도 거래량? 오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되네. 이런 부분들을 알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평균 거래량이 6640입니다. 6640을 이제 줄을 쫙 빨간색 줄로 거워놨어요. 이제 여기서 이 평균 거래량보다 많았을 때 그리고 적었을 때 어떻게 됐는지를 보면 좋은데 이 거래량보다 많았을 때 제가 한번 체크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녹색으로 한번 체크를 했습니다. 실제로 거래량이 이 평균 거래량보다 많았을 때는 가격이 상승하는 곡선들을 많이 보이고 있었어요. 이렇게 표시가 된 녹색 부분으로 표시가 된 모든 곳들이 이제 가격이 거래량이 6640이 넘으면서 이제 매매가가 올랐던 경우들을 제가 표시를 해뒀습니다. 근데 여기서 지켜봤을 때 어? 가격이 오르는데 거래량이 없었던 경우 그리고 거래량은 많은데 가격은 주춤했던 경우 이 두 가지 부분이 있어요. 이 부분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빨간색으로 표시를 했던 2020년부터 2022년 초반까지 가격은 계속해서 올랐어요. 그런데 거래량은 없었습니다. 이게 무엇을 뜻하는 걸까요? 어? 뭐지? 이건 내가 알고 있던 것과 다른데? 가격이 내려야 되는 게 정상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이 기사를 한번 보세요. 서울 아파트 매매, 전세, 매물, 실종에 부르는 게 값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람들이 이제 가격이 오르다 보니까 매매를 내놓지 않는 거예요. 다 물건을 내놨다가 어? 뭐지? 가격이 오르네? 다 걷어들이는 거죠. 걷어들이다 보니까 매물이 없어요. 가격은 오르지만 거래되는 건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호가는 올라가지만 가격은 올라가지만 거래량 자체는 줄어들게 됐던 거예요. 자, 그리고 이게 정말 중요한 건데 지금 우리가 알아야 되는 부분이에요. 바닥일 때, 시장이 정말 좋지 않을 때 거래량이 어땠는지 지금 이제 기사에서 천이 좀 넘었다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천 정도면 지난 하락장에서 지난 장에서 좋지 않았을 때 시기에 과연 거래량이 얼마 정도 됐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랬어요. 지난 시장에서 시장이 좋지 않을 때도 평균 거래량보다 더 많았던 구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6천이 넘었다는 거예요. 지금 천을 겨우 넘었는데 그때는 6천이 넘었다는 거예요. 왜 그럼 6천이 넘었다는 걸까요? 정말 어마무시한 혜택들을 주었어요. 이렇게 양도세 5년에 면제 혜택을 주겠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11월에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급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것도 있죠. 서울 아파트값 4년 5개월 만에 가장 많이 올라 2월 거래량은 2006년 이후 최다. 시장이 정말 좋지 않다가 이제 거래량이 널면서 가게 좀 주춤하기를 넘어서고 가게 오르게 되자 사람들은 또 매수를 하기 시작한 겁니다. 2월 거래량은 2006년 이후에 최다예요. 그런데 그 아래쪽에 한 번 보시면 수도권 아파트 시장 완연한 봄이에요. 서울 재건축 아파트 가격 들썩 이 문구가 중요합니다. 다른 아파트도 아니고 왜 서울 재건축 아파트 가격 들썩할까요? 이걸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저희가 알아야 되는 이 파란색의 시점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서울에서 가장 유명한 재건축 단지는 어딜까요? 바로 음마아파트입니다. 진짜 이런 기사 보셨을 겁니다. 서울 아파트 매매 5건 중 한 건은 30년 초과 구축이에요. 이 말이 뜻하는 거는 결국 지금 이런 시장이라도 가격이 싸다면 나는 이제 새 아파트가 될 수 있는 아파트를 매수해놓겠어. 이런 심리가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자 보겠습니다. 대체 어느 정도길래 대한민국의 대표 서울의 대표 재건축 단지라고 이야기를 하는지 주변을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여기 빨간색으로 표시를 해둔 곳이 한보 음마아파트입니다. 너무나도 좋은 곳이라고 알고 계실 텐데 실제로 이 주변에 가고 싶으신 분들은 이 방송 끝까지 보시면 아 언제 어느 시점에 내가 이 주변을 노려볼 수 있겠다 라는 걸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위치를 보게 되면 대치역과 학역역 바로 옆에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으로 좀 내려가게 되면 삼성서울병원이 있는데 병원을 이용하기도 정말 편하게 되어 있죠. 그리고 그 위쪽으로 대한민국에서 가장 유명한 대치동 학원가가 있습니다. 실제로 호객노노에서 보면 학원가를 볼 수가 있거든요. 이 학원가를 보게 되면 서울에서 1위요. 지금 한보 음마아파트가 있는 곳 바로 위쪽으로 해가지고 대치역 쪽에도 있고 그리고 그 위쪽도 전부 다 학원가라고 볼 수가 있는데 여기가 서울에서 1위예요. 900개가 넘게 있는 학원들이 밀집이 되어 있는 공간입니다. 이 대로변을 중심으로 해서 양옆의 건물들은 대부분 다 학원 건물이고 그 뒤쪽에도 교습소 이런 학원들이 정말 많이 있고 평일 저녁에 이제 퇴근을 하는 길에 보게 되면 거의 도로 한쪽은 학부모들이 자녀를 태우러 오는 라이딩을 하기 위해서 기다리는 차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 정도로 어떻게 보면 교육의 메카라고 불리는 유명 학원들은 다 들어가 있는 그런 학원가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보세요. 그러면 이런 생각 있죠. 뭐지? 재건축 아파트가 거래가 많이 된다고? 30년 이상 된 아파트들이 거래가 많이 된다고? 어, 뭐지? 거래가 늘고 있네? 이 생각은 분명 들 거예요. 어디지? 자, 조금 전에 봤던 음마 아파트의 가격 그리고 서울 매매 지수 이 두 가지를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음마 아파트의 가격이 파란색 그래프예요. 그리고 빨간색 그래프가 서울 매매 지수의 그래프입니다. 가격이 좀 떨어졌을 때를 보게 되면 이렇게 2008년 금융위기가 왔을 때 가격이 떨어지죠. 음마 아파트 가격도 떨어지고 서울 매매 지수도 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시장이 주춤하다가 2013년, 2014년도를 기점으로 쭉쭉쭉 오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오르게 되면 어떤 일들이 생겨요? 이게 너무 많이 가파르게 오르게 되면 규제를 하겠죠. 집값이 너무 많이 오르게 되면 문제가 생기다 보니까 규제를 하는데 규제가 있을 때마다 이 서울 매매 지수의 그래프와 음마 아파트의 가격 그래프를 비교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문재인 정부 때 2017년 가격이 쭉쭉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이때 파리 대책이 있었어요. 이때 어떤 규제 정책이 있었냐면 양도세를 강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서울 지역들을 전부 다 규제 지역으로 다 묶었어요. 2018년에도 규제가 있었습니다. 9.13 대책이 있었는데 이때는 종부세에 대한 규제예요. 종부세에 대해서 규제 정책을 펼쳤습니다. 그리고 2019년도에 12.16 대책이 있었어요. 이때는 15억 초과 되는 고액 아파트에 대해서는 대출을 해주지 않았어요. 이런 규제 정책이 생겼어요. 그런데 규제 정책이 생겼을 때마다 어떻게 됐어요? 음마 아파트의 매매 가격 그래프는 하락을 했습니다. 이렇게 가격이 오르다가도 정책이 생기고 나면 대책이 생기고 나면 하락을 하고 가격이 오르다가 대책 때문에 하락을 하고 가격이 오르다가 대책 때문에 하락을 하고 정말 민감하게 반응을 하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여기에 있는 사람들은 실수요자들도 물론 있겠지만 실수요자들이 아닌 투자자로서 보는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여기 왔다 갔다가 조금 더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민감하고 빠르게 움직이게끔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음마 아파트 가격에서 딱 세 부분 어느 구간, 구간별로 세 지점을 찍어볼 텐데 저점인 구간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마 아파트의 가격과 매매, 서울 매매 지수를 같이 봐야 된다고 하는 게 이거예요. 저점을 찍었을 때 음마 아파트의 저점과 그리고 서울 매매 지수의 저점을 한번 살펴보세요. 달라요. 먼저 음마 아파트 가격이 저점을 찍고 나서 상승으로 이어지고 난 다음에 서울 매매 지수의 저점이 찍힙니다. 그리고 나서 상승이 이어가죠. 2012년, 2013년, 2012월 말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음마 아파트의 저점이 찍힙니다. 그 이후에 조금 오르다가 주주마다 다시 오르는 시점. 근데 서울 매매 지수를 보게 되면 그 이후에 저점이 찍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2019년도도 볼게요. 2019년도에 이제 오름 추세에서 좀 많이 가격이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다시 반등을 하게 되죠. 근데 서울 같은 경우는 서울 매매 지수 같은 경우는 그 이후에 좀 큰 폭으로 반등을 하게 됩니다. 음마 아파트의 경우 재건축 아파트 이런 아파트는 투자 심리까지 같이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미래 가치까지 같이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수 대비 선반영되는 선행하는 지표로 활용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부터 집중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떻게 내가 이 기회를 잡을 수 있는지 내 기회로 만들 수가 있는지 첫 번째 거래량을 보면서 거래량이 회복되는 시기를 확인을 해보면 됩니다. 이제 지역별로 분명히 다를 거예요. 지역별로 가격 흐름 저점 시기 때 거래가 얼마나 일어나고 있는지 이 부분을 한 번씩 체크해 주시면 좋아요. 자 방금 서울에 대해서 많이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다른 녹색이나 빨간색 부분들은 없애볼게요. 한 번 없애보겠습니다. 우리가 신경 써야 되는 부분은 파란색이에요. 왜냐하면 이 부분을 알게 되면 내가 그래도 어느 정도의 어느 정도로 거래의 심리가 살아났을 때 저점을 잡을 수 있는지를 한 번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과거 지표를 통해서 지금 어떻게 될 것인지 그리고 미래에도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을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볼 수가 있는 지표가 되는 거예요. 그럼 최소한 지금 시장에서 조금씩 바닥을 잡고 반등을 한다고 한다면 거래량 자체가 6천 5천에서 6천 정도 나와줘야지 아 그래도 거래가 좀 일어나고 있겠구나 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기사에서 1,000건 정도라고 했는데 아직까지는 많이 부족한 거래량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서울만 하면 너무 섭섭하니까 대구도 한 번 보도록 할게요. 대구의 평균 거래량을 보게 되면 2,700 정도가 돼요. 그러면 2,700이 넘어갔을 때 가격이 어떻게 됐나 라고 보게 되면 대구가 상당히 오랜 기간 또 올랐었거든요. 그 올랐을 때 거래량 전체가 2,700이 넘어가는 수치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조금 시장이 좋지 않을 때는 그 2,700 정도보다는 더 낮은 수치 수도권과 비슷하게 2021년도 같은 경우는 거래량은 없었는데 가격이 상승했던 거는 똑같은 이유예요. 이때 많은 사람들이 물건을 거둬들이고 매물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거래량 자체가 줄어들게 됐던 거예요. 자 여기서도 중요한 거는 우리가 나중에 대구를 볼 때 대구의 저점일 때 과연 거래량이 얼마 정도 될까 이게 중요한 거잖아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부분을 말씀드릴 텐데 2009년도와 2017년도 이 두 부분을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거의 저점에서 바닥을 다지고 있는 시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시점 때 거래량이 얼마 정도 됐는지 거의 2,700이 넘어가는 수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구 같은 경우도 실제로 이제 바닥을 다진다 거래량이 좀 돌아온다 거래량이 오른다 라고 했을 때 아 여기가 2,500 정도는 돼야지 2,000은 넘어가야지 아 좀 이제 거래가 되고 있겠구나 이걸 판단을 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이제 거래량 볼 때 기사를 볼 때도 그런 거예요. 아 여기 거래량이 얼마네? 그러면 아 늘어나 두 배가 늘어나고 있구나 세 배가 늘어나고 있구나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절대량 자체가 어느 정도가 되는지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이제 재건축 단지의 가격 흐름은 선행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 이유는 아파트의 가치는 실제로 실거주 가치 플러스 미래 가치인데 실거주 가치라고 하는 부분은 이제 전세 가격처럼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미래 가치라고 하는 거는 이제 매매 가계에서 전세 가격을 뺀 부분이 미래 가치 투자 가치라고 볼 수가 있는 건데 재건축 단지의 경우에는 실거주 가치 실거주 가격 전세 가격은 많이 내려가 있는 편이에요. 그 반면에 매매가 자체는 상당히 올라가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그 차이 지금 대치동 음마아파트의 전세 가유를 보게 되면 30%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바로 그 옆에 있는 인근에 있는 아파트를 보게 되면 50%가 넘어가는 단지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만큼 실거주 가치 대비 미래 가치가 더 많이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가치들을 생각하시는 분들은 조금 더 먼저 진입을 하고 조금 더 미래를 생각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가격 흐름이 선행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 이런 시점들 음마아파트의 가격이 저점이었던 시점 2006년도부터 2023년 지금까지 했을 때 가장 저점이었던 시기예요. 이 시기 때 이 음마아파트의 가격을 봤어요. 어 뭐지? 2012년? 12월에? 어 저점인 것 같아. 그리고 가격이 올라. 어 조금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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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르고 있네? 아 그러면 이때는 행동을 해야 되는 겁니다. 많이 보시기 어려우신 분들은 뭐 지표 이런 게 어려우신 분들은 음마아파트 가격이라도 보시면 좋은 거예요. 음마아파트 가격을 보고 있다가 어 가격의 움직임이 있어. 어 가격의 움직임이 있는데 이거 어떻게 활용해야 되지? 그러면 이렇게 가격이 오르는 온기 자체가 그 인근으로 조금은 더 외곽지역까지 먼저 흘러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 번째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도시의 대표 재건축 아파트의 흐름을 확인을 하고 그 아파트는 대표단지의 시세는 주변의 등대 역할을 하는 거예요. 먼저 앞서가지고 비춰주고 있는 거예요. 서울 매매지수보다 음마아파트의 지표가 먼저 하락을 하고 그 먼저 상승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걸 보고 있으면 아 여기가 이 지역이 어떻게 흘러갈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조금 전에 2012년 12월이 저점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 저점을 봤어요. 근데 나는 확신이 없어. 조금 더 살펴봐야지. 그러면 2012년 12월 뒤에 2013년 1월 2월 3월 계속 보시는 거예요. 보시다가 아파트를 보겠죠. 그럼 그때 가격을 한번 보는 거예요. 그때 가격이 주변 아파트랑 비교를 했을 때도 저렴하다라고 한다면 매수를 해도 되는 시점이 되는 거예요. 보세요. 여기가 3호선을 타고 이제 한강을 지나게 되면 금호역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옆에 금호두산이라는 아파트가 있어요. 여기가 살짝 언덕진 곳에 있는 아파트이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통이 너무 좋아요. 3호선을 타고 바로 내려올 수가 있는 금호역, 옥수역 그 다음이 바로 강남 쪽으로 접근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선호하는 입시이기도 합니다. 여기에 이제 가격을 봤을 때 2013년 3월 4월, 5월, 6월 다 어때요? 가격이? 저렴한 거예요. 지금 2013년 3월이 매매가가 2억 8천 2억 9천 정도 되는 24평이 2억 9천 정도 되는 가격대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 가격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 가격을 어떻게 한다? 음마 아파트의 가격을 봤을 뿐인데 음마 아파트가 반등을 하는 걸 보고 어? 음마 아파트가 반등을 하네요? 그럼 주변 시세에 영향을 미치겠네? 어? 나는 조금 더 지금 내가 강남에서 살 수 있는 건 안 돼. 강남에서 살 수 있는 여력은 안 돼. 그러면 조금 더 인근으로 가보는 거죠. 내 호주머니 사정이랑 맞는 내 자산이랑 내 자본이랑 내 종자돈이랑 맞는 그런 아파트를 발견을 하게 된다면 매수를 해볼 수 있는 용기를 낼 수가 있는 거죠. 뿐만 아닙니다. 경기도까지 가서도 마찬가지예요. 분당에 있는 정자동 상록마을 3단지 우성이요. 2012년 12월에 봤어요. 아 근데 나는 아직까지 서울에 갈 수는 없을 것 같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아이들 교육도 있고 좀 분당 쪽이라면 충분히 거주하기가 용이할 것 같아. 그리고 신분당 선을 탈 수 있으니까 강남까지도 빨리 갈 수 있을 것 같아. 이때 한번 살펴볼 수가 있는 거죠. 그때 이제 2013년 5월에 가격 22평 가격이 3억 5천 정도였어요. 자 2012년 12월에 저점 있는 걸 보고 그 다음 보는 거죠. 이제 아파트 내 주변에 어떤 아파트가 있을까 여기가 저점인 것 같은데 어디가 좋을까 내가 살 수 있는 곳은 어딜까 내가 가지고 있는 자산이나 자본 대비 내가 감당할 수 있을 정도의 그런 수준인가 라는 단지들을 찾아보고 그 중에서 좋은 아파트를 선택을 하시면 돼요. 자 그 뒤에 가격이 어떻게 됐나요? 그 뒤에 가격이 많이 오르게 됐던 거죠. 그래서 저점을 잡을 때 이렇게 재건축 아파트의 흐름이 먼저 오다 보니까 조금 전에 매매 거래량도 보셨잖아요. 재건축 아파트 또는 30년 이상 된 구축 아파트 거래량이 늘어나고 있다. 이런 기사가 보일 겁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거래량이 충분히 만족되었을 때 조금 더 활발하게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시기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거래량을 보면서 이제 거래가 많이 되는 회복되는 시기를 분명히 확인해 주셔야 돼요. 이거는 지역별로 다릅니다. 제가 서울이나 대구를 말씀드렸는데 이 이외의 지역들도 한번 보세요. 그리고 나서 거래량이 어느 정도가 됐을 때 이 가격이 저점이다 라는 지표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럼 그 지표들을 바탕으로 아 내가 매수 시기를 좀 생각을 해보시는 것도 좋은 지표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재건축 단지의 가격 흐름은 선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걸 바탕으로 해서 세 번째를 보는 거예요. 선행을 하기 때문에 이제 세 번째 흐름을 확인하고 인근에 있는 아파트 내가 거주하고 싶은 곳의 아파트의 흐름을 조금은 더 빨리 예상을 해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꼭 좋은 대집 마련 하셨으면 좋겠습니다.